개념체계가 개정됐잖아요 개정됐어요? 개념체계가 개정됐는데 개정된 게 어디가 개정됐습니까? 질적특성이 아니라 재무제표 요소, 자산부채 정의랑 측정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회계사 1차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고 재무제표 요소랑 측정기준 개정된 걸 많이 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개념체계 질적특성 쪽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볼 건데 개념체계부터 첫 표시를 보시면 개념체계가 있고 우리 IFRS가 있어 그냥 봅시다 설명한 다음에 문구 볼 거니까 일단 봅시다 그냥 좀 들어보시면 돼요 개념체계가 있고 IFRS가 있는데 우리 IFRS는 재무제표 작성법이 어떻게 됩니까? IFRS는 재정방법이 귀납적 접근방법이 있고 연역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기납적 접근방법이에요 연역적 접근방법이에요 기납적 접근방법도 기억이 안 나죠 기납적 접근방법은 실물을 관찰해서 회계기준을 작성하는 게 기납적 접근방법이고 연역적 접근방법은 가정이나 명제를 세워서 회계기준을 도출하는 게 연역적 접근방이죠 그럼 실제로 IFRS는 기납적 방법 씁니까? 연역적 접근방법 씁니까? 연역적 접근방법 쓰잖아 그래서 가정이나 명제를 세우고 이걸 바탕으로 회계기준을 도출하고 있어요 개념체계가 뭐라고요? 이 가정이나 명제예요 개념체계를 베이스로 IFRS를 만든다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IFRS는 연역적 접근방이다 연역적 접근방이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아무튼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IFRS를 만들게 되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들지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보고서를 잘 쓰는 법들이 나와있고 다른 말로 잘 쓰는 보고서의 특징들이 나와있고 이건 그냥 재무제표 작성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개념에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두 개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개념체계에서는 보고서가 이해 잘 되게 쓰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IFRS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될 때 어떤 걸 우선합니까? 당연히 개념체계보다는 재무제표가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개념체계와 IFRS가 상충되면 개념체계보다 IFRS가 우선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문구분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로 보고 개념체계는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할 수 없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건 사실 좀 개정됐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개념체계도 가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돼요 그럼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들기 때문에 개념체계가 개정되고 나면 IFRS가 자동으로 개정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개념체계가 개정된다고 IFRS가 자동으로 개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온 김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꼭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꼭지를 보면 이 개념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IFRS가 있습니다 IFRS가 뭐예요? 회계기준이죠 회계기준이 뭡니까? 회계기준이 뭡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오늘 잘 보이려고 옷도 새 옷 입고 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 크리스마스냐 그러더라고요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쵸? 아예 아예 많이 많이 그렇게 느끼셨나 보죠? 그쵸? IFRS 그래요 전혀 생각 못했네 IFRS IFRS 재문대표 작성법이잖아요 그래서 IFRS에는 IFRS는 재문대표에만 적용돼요 아시죠? 오답 유형으로 IFRS는 기타 다른 재무보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틀린 얘기예요 IFRS 자체가 재문대표 작성 기준이기 때문에 재문대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오죠? 개념체계 보시면 오답 유형으로 개념체계는 모든 재무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소리예요 개념체계는 모든 재무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하고 IFRS만 재문대표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답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념체계의 질적성은 재문대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틀린 얘기예요 모든 재무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파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재무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하네요